불기 2567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천태종이 신년하래 대법회를 통해 새해 새로운 신심으로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은 총본산 단양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을 법주로 4부대 중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묘년 신년하래 대중설법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용스님은 십성계를 바탕으로 부지런히 수행정진해 무상정각을 이루고 무예해해탈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법회는 3교 이래 반야심경 독송, 종정스님에 대한 삼배하래 등으로 진행됐고, 천태종 도용종정예하래 법주로 총무원장 무원스님, 종의회의장 세훈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